8. 전기자동차 9. 전기자동차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넘어가기 시작한 요즘 수건 고도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에 쓰던 수공구를 전기자동차에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감전 때문이죠. 내 몸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전동의 역할 중에 할 수 없는 것이 이 절연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절연 공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작년부터 조금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아 이게 무섭더라고요. 절연 제품인데 뭔가 전기가 통할... 오늘은 믿음직스러운 제품의 믿음직스러운 품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위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포켓맥스 일렉트릭 제품과 포켓맥스 마그네틱 제품인데요. 참 신한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제품이거든요. 마그네틱 제품과 일렉트릭 제품 두 종류 모두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제품군들이 옛날에 저렴한 제품들이 정말 홍수처럼 많이 쏟아졌었는데 이제서야 검증하고 아이디어를 더해서 이런 고제품군들, 성능 높은 제품들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제품군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이 없다. 옛날에 다 했던 얘기다. 첫 번째로 마그네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석 타입의 제품인데요. 뒤쪽에 뚜껑을 열게 되면 안쪽에 비트가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 고정 방식인데요. 앞쪽의 자석이 본체 안쪽의 자석과 결합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끼우게 되면 탁 하고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비트를 하나 빼서 앞쪽에 끼우게 되면 이게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소리가 달라, 소리가. 그거 타짜의 편경장 그거 있거든. 혹시나 그거 좀 넣어주면. 재미 없을라나? 소리 들으셨어요? 붓는 소리 있잖아요. 자석이 매우 셉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을 듯한 그런 강도를 가지는 자석인데요. 이렇게. 소리가 넘사백이죠. 비트의 종류로는 PZ12번과 PH12번이 들어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별비트와 일자비트가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잠깐 정지하시면 됩니다. 앞쪽은 혹여나 비트가 조금 많이 끼어 있을 때 녹슬어서 고착되어 있을 때 위아래쪽이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몽키스패너를 물리셔서 살짝 제낄 수 있도록 깎아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일렉테릭 모델. 이 제품은 완전한 절연 제품입니다. 국제 IEC 60900 표준 인증을 통과한 1000볼트용 절연 비트와 드라이버 핸들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감전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제품 안쪽에 비트를 칭찬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슬림 비트를 넣어주거든요. 안쪽에 비트를 뺀 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딱 고정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안쪽에 고무링 같은 걸로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절연이어야 하니까 뒤쪽에 비트들도 자석식으로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앞쪽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절연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뒤쪽이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보시면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비트를 뺐을 때 안쪽이 자석과 만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작업 중에 비트를 빼서 만져도 감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슬림 비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 작업에서도 분자 하나만 쑥에 누전 차단기 속 피스 일반적인 비트로 하면 거의 꽉 끼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갈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슬림 비트라서 그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직한 회사의 믿음직한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위하 독일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위하의 드라이버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고요. OEM을 주는 방식이 아닌 메이드 인 젊은이, 독일에 싼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은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으나 이렇게 하면 특별한 차이점을 느껴볼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죠. 자, 여기서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품 모두 뒤쪽이 자석 고정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자석식으로 고정되게 만들어놨냐면 그렇죠. 정밀 드라이버처럼 활용을 하라고 뒤쪽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손바닥에 대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작업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가끔씩 이런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소개를 해드린 마그네틱 제품과 일렉트릭 제품 두 가지 총 6개, 3개, 3개를 나누뷰베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뷰베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 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으며 지금까지 시험점TV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뒤쪽 돌아가는 방식은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걸 돌리려고 안쪽에 자석을 생각을 한 걸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참